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소녀시대 분들 솔직히 이번 노래에요. 저 중기오빠를 위한 노래 아닌가요? 물론 중기오빠도 위하는 노래지만요. 세상의 모든 오빠들을 위하는 노래고요. 또 오빠만 미안하고 섭섭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개사를 했습니다. 하나 둘 셋 언니 동생 친구 삼촌 모두 사랑해. 우와 귀엽다. 네 장안의 화제 학다리 꽈배기 소머리 댄스가 아주 유행이라고 하는데요. 보여주세요. 시작! 학다리! 와빠들 사랑해. 와 정말 대한민국 모든 오빠들이 반항할 만하겠는데요. 그렇죠? 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. 네 저희 소녀시대가 5으로 돌아왔는데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은 소녀시대!